필터 같은 경우는 추출해내는 거죠. 원하는 데이터만.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추출하는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 행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거고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조건범위가 있고 복사 위치를 다른 곳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결과를 현재 위치의 필터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복사 위치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을 줄 수 있는데 단일 조건 같은 경우 첫 행에 필드명을 입력하고 필드명 아래에 검색할 값을 입력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 조건 그리고 둘 다 만족하는 거죠. 첫 행에 필드명 나란히 입력하고 그 다음 행에 동일한 행에 조건을 입력한다는 거. 그게 엔드 조건이고. OR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첫 행에 필드명을 나란히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OR은 서로 다른 행에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 조건 AND OR을 결합해서 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첫 행에 필드명 나란히 입력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행에 조건 입력. 다음은 동일한 행에 두 번째 조건을 갖다 입력하는 경우. 그게 복합 조건이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에서는 조건 범위를 만들 때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음표는 한 문자를 뜻하는 거고 별표는 여러 문자 모든 문자를 뜻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날짜가 입력된 열에서 유일로 필터링 하려면 날짜 필터 목록에서 필터링 기준으로 사용할 유일을 하나 이상 선택하거나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날짜에서 유일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되지가 않아요. 옳지 않은 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직접 볼까요? 지금 날짜가 입력되어 있고 지금 데이터 탭의 정열미 필터 그룹에 와서 바로 필터예요. 필터 적용하고 난 다음에 목록 단추를 누르고 날짜 필터, 같음, 이전, 이후, 해당 범위, 내일, 오늘, 어제, 다음 주, 이번 주, 지난 주, 다음 달, 이번 달, 지난 달, 분기, 내년, 올해, 작년, 연간, 두 개, 그 다음에 유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유일은 없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된 거고.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필드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필드 간에는 end 조건으로 결합돼서 필터링 된다. 자동 필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열 머리글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에는 해당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데이터 형식에 따라가요. 데이터 형식을. 그래서 형식에 해당되는 필터 목록이 표시된다. 맞는 거고. 네 번째, 자동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목록 값이라든가 서식 또는 조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셀의 범위나 표, 열에 대해서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터만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